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오늘은 마피아3 좀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비오니까 마피아3 그래픽이 확 사네요 비오니까 그래픽이 나쁘지 않아요 뭔가 질감이나 이런것들이 훨씬 이런거 조금 저질스럽긴 한데 배경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픽 자 미션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도넬리와 대화하십시오 오케이 메인 미션입니다 스토리 미션 도사일장 도사일장 야 뭐야 1기 업데이트 개많이 늘었네 깡패 소니에게 빚을 지는 불쌍한 사람은 곧 놈의 깡패들에게 가정 방문을 받습니다 야 이 기생충들을 찾아서 처치하십시오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사치업자들이 아 영업 잘되시나봐 와가지고 깡패 치면서 이러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좀 돈 좀 낳았어 그러면은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에 3명이서 해가지고 유리잔 하나 깨주면서 가정 방문이라니 미친 오빠꺼 입는거는 몰라 있어요 있는데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가지고 이대로 갑니다 자 쓰레기들을 처치하러 갑시다 집행관 처치 이걸 먼저 해야지 나중에 메인 미션이 좀 편하다더라고 해 떴네 아 오늘은 지금과 조금 다르게 갑니다 지금과 좀 다르게 어떻게 가냐 헤드슈터로 갑니다 이때까지 잠입을 좀 많이 했는데 잠행 암살을 좀 많이 했는데 어 좀 답답해 게임이 그렇게 상당히 많이 진행했고 그걸로 많이 이득을 봤어요 오늘은 한번 좀 들어갈 때가 됐어 다른 방식의 플레이를 또 원하더라고 시청자들도 그리고 뭐 다른 분들 하는거 봤는데 다 전부다 GTA처럼 해 나처럼 잠행 암살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처음부터 대가리를 그냥 박 쏴버리더라고 아 아이 미친 감 왜이러냐 야 다 들어와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경찰도 오면 안되는데 도와서 야 다 처리해 너무 스파르트하게 운필이네 지금 내부에서 싸웠어야 됐는데 일단 여기 한번 살짝 빠져야겠다 살짝은 빠져야겠다 살짝은 빠져야겠다 살짝은 경찰이야? 어 뭐야 야 쟤 뭐야 왜 갑자기 죽은 척하고 있어 액션 좋아요 응 응 야 뭐야 밖이 없어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? 노바키로 탈출할 수 있을까? 잠깐만 야 이거 노바키로 탈출할 수 있을까? 오케이 오케이 야 쟤네들 저기서 차 박았다 다 박았다 차 아아아아아아 속도에서 안돼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는다 차 돌려 좋아 좋아 엔진의 한계가 느껴진다 간 것 같은데 엔진 아 갔어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잇 오케잇 자 이 오른쪽으로 나가면 돼 여기로 나가면 큰여야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대 경찰차가 오고있어 경찰차가 오고있어 경찰차가 오고있어 오케 아 제발 제발 무슨 나무를 때렸는데 무슨 돌 때리는 소리가 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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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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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 나이스 이 상태로 올라간다 이 상태로 도로로 복귀한다 이 상태로 올라가준다 내가 안되구요 오케 경찰 따돌렸네 헤드슈터를 해도 조금은 잠에 감사를 해야겠네 너무 앞에서 하니까 이거 암 걸리네 어후 바로 신고 들어오니까 경찰 뜨니까 미션 진행이 안돼 한 바퀴 그냥 재밌게 놀았다 생각합시다 야 근데 여기는 무슨 야 저 안에서도 사람 죽이려고 있고 무슨 야 이건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있어봐 모든 유닛 검색이 되어있어 반드시 검색해 검색해 파트롤에 쟤만 처치하면 되는거 아냐 그치? 그냥 여기서 딱 스나질만 하고 빨리 다 죽이 필요 없잖아 내가 정확히 맞춰야돼 내가 정확히 맞춰야돼 오케 됐어 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4-ального 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타 야 도망가 어디서 경찰을 부르고 있어 어디 어디서 경찰을 부르고 있어 어디서 됐어 처리했어 됐어 야 불러도 상관없어 어차피 도망갈거야 미션 다 깼어요 어 이들 오늘 다 강제 보십시오 헤드슈터갑니다 여기 뭔데 이렇게 경찰이 많아 여기 뭐하는덴데 오른쪽에 경찰이 많지? 경찰이 이렇게 많은데는 하나밖에 없는데 경찰서인데 설마 나 지금 미친 P-O-L-I-C 미친 야 경찰서 왔어 미친 바로 딴 데로 갑시다 아무튼 암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거기서 딱 머리를 싹 그냥 잠깐만 왜 아직도 이거 안풀렸냐 여기 Oczywiście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경찰차 들어원경찰차 들어워 아 팔로워 감사드립니다 jhj486shs님 팔로워 감사드려요 잠깐만 여기라고 뜨네 오케이 내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침이 부르보네 아 저기서 또 폭행하고 있어 또 또 저기서 시민이 많아가지고 내가 총 들면 바로 신고할 거야 이거는 잠깐만 이건 수류탄 화염병 던지면 간단한데 일반 시민도 죽으니까 아 이거 하지마 여기다 쓰는 거 낭비입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보내야 돼 오케이 아 저기다가 한번 불 지르면 딱이긴 한데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